인천광역시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인천광역시장을 맡아 일했던 국민의힘 유정복입니다 새 정부 출범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요즘 인천에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래포구에서 횟집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제발 장사 좀 잘 되게 자영업자들 도와달라 하면서 제 손을 꽉 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검단에서 새 살림을 시작한 신혼부부는 3년 뒤에는 꼭 집을 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편의점 알바를 뛰는 연수구의 한 청년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청년 일자리 팍팍 늘려달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께서는 근로 시간이 줄면서 월급도 줄어 생활이 어렵다고 한숨을 쉬셨고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도 속이 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슴 아프게 절절한 국민 여러분의 부탁을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민주당 정부에서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고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생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했고 집값은 천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가장들은 줄어든 수입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입이 반토막난 가정은 생활가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은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지만 실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정치 방역이었고 그나마도 결국은 실패해서 참혹한 현실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행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5년 만에 정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선과 폭주 실정과 위선을 반성하기는커녕 170여석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이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민주완박의 다름 아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치졸한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마지막 알바퀴 인사를 자행해서 새 정부의 일할 동력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남탄만 하며 국정 실패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라도 절대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무판 안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는 오세훈 시장을 선택하셨지만 압도적 다수의 서울시의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오망과 독선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 주셔야만 국회의 발목잡기를 막을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권 실정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저는 오늘 국가부채, 부동산, 세금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걸린 심각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말 1433조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작년 말에는 사상 최초로 2천조를 넘겼습니다 지난 정부에 비해 국가부채가 무려 1.5배나 폭증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에 달하는 위기상황입니다 가계부채 또한 2천조 가까이 불어나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됐고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총액은 5천조를 넘어섰습니다 단위가 커서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국민 1인당 1억씩 빚을 떠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정부들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2014년 제6대 인천광역시장에 취임했을 당시 전임 민주당 시장이 남겨놓은 빚이 13조나 됐습니다 하루 이자만 12억에 달하는 사실상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3조 7천억 빚을 갚았고 4년 만에 채무비율을 39.9%에서 절반 가까이 줄여서 완전한 재정정상도시로 바꿔놓았습니다 부동산과 세금 문제 역시 최악의 상황입니다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무려 70%나 올랐습니다 29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이렇게 올려놓고 뻔뻔하게도 이를 근거로 세금까지 잔뜩 올려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부담하는 보유세 총액은 2016년 2조 8천억 원에서 작년에 7조 6천억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집값은 민주당 정보가 올려놓고 애꿎은 국민들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세금 폭탄을 퍼부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까지 부동산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끝내 정책 실패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에게 5년 정권을 맡기고 지난 4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맡기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막강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보복, 경제는 무능, 외교는 굴욕, 사회는 재앙이었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데도 자신들의 이념에만 매달리고 자기 사람들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제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국민의 삶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기본부터 확실하게 바꾸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다시 세울 것입니다 나라의 빚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가계 소득이 증가합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모두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시장을 할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투자에 노력한 결과 13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규제를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었더니 1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전국의 특별시, 광역시를 모두 제치고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고용률 등 각종 지표에서 전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복지정책도 더욱 과감하게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을 방해하는 제도를 없애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주도, 정부 지원이라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기업을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기업을 규제나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낡은 시각 기업과 근로자를 적대적 관계로만 보는 삐뚤어진 노동정책 모두 바로잡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시스템 자체를 고치겠습니다 정부가 간섭하면 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도 고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교통망을 늘리고 교육, 문화, 복지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해서 어디에 살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속성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 2021년에 인천발 KTX가 개통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이 사업을 3년이나 지연시켜서 2024년 개통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국철 1호선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GTX, 인천대순환철도 등 인천교통인프라 혁명을 위해 추진됐던 사업들도 대부분 좌초됐거나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인천의 교통과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됐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기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바로 이처럼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여건 개선과 필수 인프라 구축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주의 깊게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 안팎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밥 외교로 상징되는 민주당 정권의 무능한 외교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적지 않은 손실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노관계 무엇하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국격은 국격대로 무너져 내렸고 기업들까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고 말았습니다 특히 업침대 덮진격으로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해서 인천 부산 등 무역과 관광이 경제의 기둥인 도시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좋아지고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까지 끊어지면서 도시 경쟁력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정부와 지자체들은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우리 기업들의 엑소더스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과감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유턴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인천은 미국, 일본, 중국, 중동을 가리지 않고 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인천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정부들은 크든 작든 투자 유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국가 간에, 도시 간에, 경제 주체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 결과였습니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뛰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길을 열어주는 일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탄생할 지방정부들과 함께 이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등을 갖추고 있는 인천을 뉴홍콩시티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야만 국가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외교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입니다 이제 새 정부와 손을 맞춰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새로운 지방정부만 탄생하면 됩니다 우리 도시들의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악몽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지원대책에 일부 혼선이 발생하면서 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총 50조 원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용으로 3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원칙으로 더 넓은 대상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성 지원에 멈추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완전히 일어서실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늦지 않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편가르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을 위해 그랬던 오만불손한 민주당 정부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과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과 공정의 시대가 국민들 앞에 펼쳐집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허 속에서도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더 부지런하고 호신의 힘을 다해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호흡하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 지질과 소통이라는 기초에 깨끗하고 실력있는 지방정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